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탱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용마산과 아차산, 영계산에 하러 왔습니다. 용마산 아차산 영계코스는 용마산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용마포포공원, 용마산 아차산 4보를 지나 아차산 해맞이공원 영하사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5.5km, 이동시간은 2시간 30분, 최고구도는 369m,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탱입니다. 오늘은 용마산 아차산 영계산입니다. 함께 가실까요? 감사합니다. 용마산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지하철 출구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용마폭포공원 주차장을 통과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용마폭포공원 주차장까지 약 1km만 가면 되는군요. 용마산 정상까지는 거의 계단길입니다. 예전 등산도는 다 차단해놨네요. 초방길은 압릉길입니다. 등산로가 갈래끼리 많아요. 이정표보고 잘 따라오세요. 몇분 산행을 안했는데 벌써 도심이 발아래에 있네요. 본격적인 계단길이 시작됐습니다. 용마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마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용마산 정상은 용마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함몬으로는 용마산이라고 써놓고 한글로는 용마봉이네요 다음 포인트인 아차산 능선이 보이네요 아차산 까지 약 1.5키로 남았네요 지나온 용마산도 다시 한번 보고요 가던 길 다시 갑니다 용마산 사보루에 도착했습니다 용마산 사보루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둘레길 광나루역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아차산 사보루에 도착했습니다 구리쪽 한강이 꽁꽁 얼었네요 양집하는 곳에서 들고양이가 해바지 하고 있네요 아차산 능선은 평탄합니다 아차산은 정상석이었고 그냥 푯말이 있네요 양지바른 잔디밭에 상객들이 일광욕하고 있었어요 양지바른 잔디밭에 상객들이 일광욕하고 있었어요 양지바른 잔디밭을 잃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시야가 좋아서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해맞이 공원도 지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